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게임 컨텐츠 트랙 재학 중인 이용호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 교육기관에서 엔트리 교육 컨텐츠 강의를 진행하며 관련 책을 집필하기도 하고 이용호와 엔트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엔트리 소식을 전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트리로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저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 발표하는 멘토 자리에 쓴다는 게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엔트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현재 엔트리를 잠깐 살펴볼까요? 2023년 10주년을 맞이한 엔트리는 월 100만 명 이상의 유저가 월 50만 개 이상의 작품을 올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작품들이 계속 올라오고 커뮤니티는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제가 엔트리를 처음 만난 건 2014년입니다. 엔트리가 2013년에 만들어졌으니 저는 완전 초기 유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의 엔트리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때 엔트리는 베타 버전이었는데 짐과 엔트리 로고도 다르고 화면도 다르고 블록 모양도 다르고 엔트리 봇의 생김새도 달랐습니다. 그 당시 등록되는 작품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엔트리에 들어가서 유저들이 올린 모든 작품을 확인했답니다. 엔트리를 알기 전부터 저는 원래 게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종이로 모드 게임을 만들면서 놀거나 놀이터 게임 규칙을 만들면서 놀았고 더 나아가서는 파워폰티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플래시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도 했었는데 그 당시 저에겐 너무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엔트리를 알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블록을 조립하는 것만으로 나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작품은 제가 처음 만든 엔트리 작품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카레이싱 게임을 꿀벌로 박은 게임이었습니다. 엔트리 초기 작품이다 보니 유저들이 좋게 봐주긴 했지만 사실은 아주 부족했던 프로그래밍의 첫걸음이었죠. 첫 작품의 용기를 얻어 더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스테이프 선정에도 뽑히게 되었습니다. 스테이프 선정은 엔트리 운영진이 매주 한 번씩 뽑는 작품으로 뒤져서 스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선에 선정되면 엔트리 첫 페이지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내 작품이 게시되어 주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프 선정을 목표로 열심히 창작을 하는 유저들이 꽤 많고 경쟁률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저도 처음으로 스테이프 선정이 뽑히고 매우 신났어요. 저의 첫 스테이프 선정 작품은 블록을 부수는 게임이었는데 많은 유저들이 제가 만든 게임을 플레이하고 재밌다, 대박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주었습니다. 그때 알아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즐거움을 말이죠. 자신감이 생겼고 키우 게임, PI 게임, 3D 착시 영상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스선에 뽑히게 되었어요. 세 번 받을 때까지는 굉장히 즐거웠는데 사실 그 뒤로도 계속 선정에 뽑히니 좀 무덤덤해지기로 했답니다. 엄청나게 멋진 작품이 하루에도 정말 많이 올라오는 지금 엔트리에서는 스선에 선정되는 게 정말 힘든데 지금 엔트리 유저들이 제 말을 듣는다면 좀 어이없어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때라서 가능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상하던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공유하고 유저들에게 칭찬과 관심을 받으면 또 신나서 작품을 만들고 공유하고 이런 활동이 선순환이 되었어요. 이때 너무 재밌어서 먹고 자는 시간 빼고 항상 엔트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년 후 인공지능 작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코딩 실력이 크게 성장했어요.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지만요. 2016년 3월 당시 중일이던 저는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알맞은 답변을 하는 인공지능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의 체폭과 유사한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트리의 인공지능 블럭이 출간한 것이 2020년인데 제가 4년 빨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엔트리에 접속하지 않는 날이 더 적을 정도였던 짧은 6개월 동안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코드로 표현해 볼 수 있을 만큼 제 코딩과 창작 실력이 크게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엔트리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며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장한 코딩 실력을 느끼는 것도 물론 재밌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유저들이 저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수는 어떻게 저장하나요? 랭킹 만드는 법을 알려주세요. 등등 다양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질문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엔트리 유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강의를 유튜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강의 필요를 잘 못 찾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콜르드를 설계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행설수술하기도 하였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된다는 댓글에 동기부여가 되어 꾸준히 강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니 저만의 강의 노하우가 생기기도 하였답니다. 자연스럽게 제 유튜브 강의 채널도 성장할 수 있었어요. 현재 채널 조회수는 127만회를 넘어가고 구독자도 2,900명이 되었답니다. 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동아리를 직접 만들고 운영했는데요. 커리큘럼을 만들어 동아리 친구들에게 수업도 하고 함께 로봇 대회에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외부에서 엔트리 교육을 하기도 하였답니다. 그 중 하나가 고등학생 때 고향 어린이 박물관과 엔트리 수업 협업을 한 것이었는데요. 코로나가 심각했던 시기여서 드라이브 스루로 키트를 나눠주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온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과의 온라인 체험마당 등에 참여해서 엔트리 로봇을 이용한 매뉴얼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고 지역 방송사와 계약을 맺어 제 엔트리 강의를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전문 강의 플랫폼에서 비대면으로 학생들을 만나며 엔트리 게임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흥미를 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과 커리큘럼, 수업 자료 등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로써 제 수업은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엔트리 를 처음 했을 때 느꼈던 어려운 부분을 떠올리면서 학생들을 공감하고 설명했던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출판자 일을 받고 엔트리로 미디어 아트를 제작하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단순히 코드를 달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코딩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쉬지 않고 왜 이렇게나 교육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 이유는 제가 엔트리를 재미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강의를 지속하고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의 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학생이 된 저는 즐거운 대학교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는데요. 입학을 위해서 엔트리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제출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목 과제 수행 시 엔트리를 활용하여 발표했던 것들입니다. 국어 시간에는 조선시대 이야기인 광문자전을 게임으로 만들어서 발표했고 과학 시간에는 원수함기 실력을 테스트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프로그램을 하나씩 만들어 발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엔트리로 만든 결과물을 보여주니 학교생활기록부에 엔트리 및 컴퓨터 활용에 대한 특기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엔트리 동아리 활동과 교육활동들을 포트폴리오로 잘 정리하여 특기사 전형에 지원하였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게임 컨텐츠 트랙에서 공부하면서 게임 개발자라는 꿈에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 게임 개발 동아리와 교류에도 하고 있고 유니티로 게임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엔트리로 자주 접속하고 다른 유저들이 만든 작품과 엔트리 소식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더 복잡한 게임 제작 언어와 툴을 다룰 수 있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엔트리에 접속하고 엔트리로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엔트리가 저에게 프로그래밍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엔트리로 프로그래밍의 재미를 모르고 검은 화면에 오류가 가득한 코딩으로 시작했다면 제가 과연 얼마나 창작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다양한 활동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작의 즐거움을 느껴본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더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나올 거고 그것을 활용해 나만의 생각을 펼쳐볼 수 있는 마음은 창작의 즐거움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저처럼 엔트리에서 놀면서 창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와 엔트리만 있다면 쉽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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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